한미모씨 삼각스캔들 때문에 팬들한테 시달리는 거 끝나지도 않았고 회사 위기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발길이 안 떨어졌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정보력은 되니까 최대한 안 아프게 도와주라고요. 송수혁! 나한테 등 보이지 마. 난 여기서 더 못 가. 무서워서 딱 여기까지야. 빨리 뛰어가다가 또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더는 못 가겠어. 나머지는 네가 와. 네가 오라고. 느려 터진 네가 오라고. 한 사람 가슴에 구멍내고 한 걸음씩 가죠. 한 걸음씩 가죠. 그래서 걸어가는 그가. 이만큼 용기 내고 걸어왔으면 언제쯤 따라가. 네가 이 정도는 와야 하잖아. 느려 터져도 이 정도는 다가와야 하잖아. 이 답답한 자식아. 때론 숨이 멎을 듯 생각나고 때론 눈물 나게 보고 싶죠. 너의 모습이 너의 말투가 너의 뛰는 심장 소리까지 그리워하게 만들어 우리의 꿈을 소중히 담으게 흐르지 못하게 우리 그동안 함께 흘린 시간 그리고 눈물 때론 숨이 멎을 듯 뻐근하게 자꾸 가슴이 막 아려워져 끊기지 못한 이 말투가 그리워 또 내 말투가 하지만 그의 빅